아니 그러나저나 박근혁 씨가 사전 인터뷰 때 안영미를 예찬했다고. 아, 안영미를요? 기존에 하던 코미디를 하신 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로 하는 거예요. 그냥 몸이나 노래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냥 해대는데 그래, 저렇게 빠른 속도에 빨리 저렇게 주시적으로 나가면 저걸 남이 느끼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항상 늦는다고. 아, 이거를 그래도 좋게 보신 거예요? 좋죠. 뭐 저러면 쏴들여? 그럼 박근혁 선생님께 한번 응원해. 박근혁! 그라차차! 그녁! 멈추면 들어서 보이는 것들이 팬이슬입니다. 네! 그만해. 정민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돌아앉고 우리는 요즘 마중아라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 시합은 박근혁이에요, 아니면? 둘 다죠. 아, 둘 다요? 여기는 극동적인 데가 있고 여기는 자극성이 있고 감동적이에요? 감동하죠. 네. 아, 그래요? 그 안에 감동을 주는 팬이슬이 너무 많다고요. 팬이슬 씨. 잊어버렸다. 그래, 그래. 아유, 저 선생님 좋아하시니까.